미국 전역 대학을 휩쓸고 있는 천막 농성의 진앙지인 콜럼비아대 당국이 농성 해산을 거부하는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정학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콜럼비아대는 오는 5월 15일 졸업식 전에 농성장을 철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시위대는 어제 밤과 오늘 새벽에 걸쳐 학생처장실이 있는 학부 건물 해민토노를 정거하고 경찰과 대치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농성 참여자들 중 유대인 학생들이 다수이며 또 학생들의 주장의 핵심은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학살 중단과 대학과 미국 정치권의 공범 행위 중단이라는 강력한 반론이 제기되면서 학교 당국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미 전국 16개 주 20여 개 대학에서 시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제 미 전역에서 체포된 학생 수는 1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하는 변호사 20명을 포함한 미국 국내외 변호사 연합이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에게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민간인에 대한 불빌형적 공격을 금지하는 제네바 협약을 비롯해 미국 무기 수출 통제법 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집단 거주지 폭격을 통한 다수의 민간인 사상자 초래, 구호대 공습, 학교 병원 폭격 등을 신뢰로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9명 이상의 법조인들이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현직 국토안보부 국무부 소속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이번 서한을 두고 데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 내부 이의를 보여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무소속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까지 포함된 3자 대결에서도 선두를 달린다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44%, 바이든 38%, 케네디 주니어 1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이 실시한 트럼프 바이든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49%, 바이든 43%로 트럼프가 아직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더 많은 남성이, 바이든 대통령은 더 많은 여성이 각각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모두 제3의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의 선전에 경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오는 2029년 9월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승용차와 트럭의 자동 비상제동장치 AB 시스템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AB는 카메라나 레이더 등 센서를 활용해 충돌 직전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AB 시스템은 밤에도 보행자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승용차와 트럭은 시속 62마일로 달릴 때 앞차와의 충돌을 피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시속 90마일에서는 앞차와 충돌이 임박했을 때, 시속 45마일의 경우 보행자를 감지했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합니다. 이 조치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2022년 교통사고로 숨진 보행자는 1981년 이후 가장 많은 7522명에 달했습니다. 한편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해당 조치를 통해 연간 사망자 360명과 부상자 2만 4천명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고객들의 위치 정보를 동의 없이 다른 업체들에 공개한 버라이즌, AT&T, T모바일, 스프린트 등 4개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약 2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버라이즈는 4,690만 달러, AT&T 5,740만 달러, T모바일 8,010만 달러, 스프린트 1,220만 달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스프린트와 T모바일은 2020년 합병됐습니다. 이날 연방통신위원회는 이 통사들이 고객들의 위치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인지한 이후에도 제3자가 고객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버라이즌, AT&T, T모바일은 이날 연방통신위원회의 발표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남동부 웨인즈벌어 인근에 건설된 신규 원자로 보글 4호기가 상업용 전력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로써 보글 원자력 발전소는 12년 만에 4개 원자로가 모두 가동되면서 미국에서 최대 규모 원자력 발전소가 됐습니다. 보글 원자로 운영사 조지아 파워는 신규 가동하는 보글 4호기가 약 50만 가구와 기업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60년에서 80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한편 보글 원자로 3, 4호기는 2009년 건설을 시작한 이후 14년 동안 비용 급증과 건설사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에 관한 대중의 인식이 바뀌면서 완공이 가능하게 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미국 내 전력 수요 급증의 해법으로 원자력 발전이 각광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총격전이 벌어진 교회 가옥은 완전히 쪼개지듯 파괴됐습니다. 결국 39세 총격 용의자는 현장 사살됐습니다. 수시간 동안 주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용의자 한 명과 방탄복으로 무장한 경관 수십 명 간의 총격전에 주민들도 공포에 떨었던 가운데 현지 주지사는 사망한 경찰 유가족의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달 초 무려 13억 달러에 달하는 파워볼 복권 1등 당첨의 행운은 라오스 출신의 미국 이민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레건주 포틀랜드 46세의 챙세판 씨는 오리건주 복권협회 주체로 열린 파워볼 1등 당첨자 기자회견에 참석해 자신이 2016년 암진단을 받은 뒤 그로 인해 삭발을 했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과연 나에게 이 돈을 다 쓸 시간이 있을까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챙세판은 100달러를 들여 아내 친구와 함께 복권을 샀다며 그들과 당첨금을 똑같이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첨금은 13억 달러이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일시불로 4억 2,2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중국 야생동물보호협회는 샌디에고 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보내는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컷 판다로는 5살인 윈찬이, 앙컷은 4살 심바오로 두 판다는 올해 여름 샌디에이고에 도착합니다. 수컷 판다 윈찬은 샌디에이고에서 약 23년 동안 시간을 보낸 바이윈의 손자입니다. 바이윈는 1996년 처음으로 샌디에이고에 발을 들인 뒤 23년 동안 살다가 지난 2019년 중국으로 반환됐습니다. 심바오는 4살 앙컷으로 번영과 풍요의 새로운 보물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기념해 처음으로 판다를 보내며 본격적인 판다 외교를 시작했지만 점차 임대 계약이 종료돼 모두 중국으로 반환되고 애틀랜타 동물원에 판다 4마리만 남게 된 가운데에 나온 반가운 소식입니다.